스피드 파워 어이 좋다 들어갔어 아래위 너무 커 배까지 배까지 받아셔야 돼 우리 강원재 선수 총코너 붙었을때 그냥 양옥으로 받아채버려 들어왔을때 그냥 그 순간이 기회야 땅땅 받아채버려야 돼 그렇지 커 커 커 밑에 좀 임팩트 테크니칼적으로 아래위 내 휴둘려면 의미가 없어 차고가 왜 그걸 흐들러 만듭니다 앞선을 그거 봐봐 좋아 앞선 강원창고래 야권창고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에이 실험 타임 쉬었뛰 아 우리 괜찮나 우리 강원지 괜찮아요 우리 괜찮아? 챔챔 안하니까 잽잽 온투 빠빡 찍어보고 슥 바디 요런거 어? 뭐 갔다 막 내 젖어 불러가면 큰 의미가 있나? 테크니컬적으로 아래 위 위 아래 왼손 잽 잽 따당땅 따당 슥 슥 따당 아래 위 내 휘둘려보면 의미가 없어요 2라운드 안뒤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어이 좋아 바다 채우면 그냥 냥 바다 채우면 걷으세요 딱딱 해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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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퐈 퐈 퐈 스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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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좋다 대주면 안 돼 동균이 가드 가드 나 조롱 내야돼 내부 뚝 라이 뚝 나와봐 봐봐 봐봐 아 아 아 아 아 아